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게 배우고 멋지게 수익 보자 런앤런 황주명 네 오현준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번주에는 좀 많은 리뷰가 있더라구요 많은 리뷰요? 네 방송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잠시 기분이 좋았다가 알고 나서 좀 가슴에 상처를 받은 또 스토리 하나의 글들이 있더라구요 뭐죠? 저번주에는 혹시 몰라서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했었는데 네 그죠 그죠 마스크를 쓰니까 더 멋있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멋있어 보이십니다라는 단어만 딱 보고 기분이 싹 좋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라고 들리더라구요 네 약간 돌력각이네요 네 항상 주식도 이런 것 같습니다 항상 깊은 내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주 약간 숨겨진 스토리들이 많은 종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함께 할 거구요 그리고 사실 이번주 시장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 항상 하나 멘트 하나 빠졌네요 어떤거요? 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뵙게요 오랜만도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워낙 빠르니까요 그쵸 이것도 항상 진부한 표현 중에 하나였죠 네네네 코스닥 시장이 또 많이 빠지기도 했고 했는데 또 이번주에는 또 지지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방향성 예측이 그만큼 좀 어렵다 그쵸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려했었던 시청상의 주 공매도가 시작은 됐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며칠 동안 뭐 밀렸다가 반등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뭐 공매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기는 좀 섣부르다는 생각은 있어요 최소한 5월 중순에서 말까지는 이런 영향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관점이고 실제로 공매도가 재개된 첫날 보시면은 상승폭이 컸던 시청상의 주를 중심으로 공매도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속되지 말라는 보장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5월 중순이라든지 말까지는 공매도 포지션이 어떻게 잡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주부터 약간 급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반대매매가 좀 나왔었던 저희는 반대매매만 알 텐데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반대매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반대매매는 신용이라든지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이 주식을 샀는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하게 돼서 담보 가치가 일정 비율 밑으로 빠졌을 때 증권사에서 일단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죠 아 그게 반대매매네요 네 반대매매는 피해가 엄청 커요 내 돈이 아니라 빌린 돈으로까지 해서 주식을 많이 샀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그것도 내가 팔기 싫은데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반대매매 출해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고 보니까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용이 너무 많은 종목을 주의하는 것 이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상승폭이 컸던 종목을 주의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신용이 많아도 주가가 바닥이면 공매도 잘 안 나와요 고점에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나온 거니까 이 두 가지를 유의하셔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고 신용을 많이 써서 풀베팅 하시는 분들은 신용도 줄이셔서 조심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장이 이제 하락점을 갈 것인가를 판단한 잣대 중에 하나가 우선주 급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주에도 보시면 우선주가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유동성이 약간 단타식으로 품절주 거래가 적은 이런 종목으로 들어오면서 우선주를 급등시켰다 이렇게 보니까 우선주 급등이 계속되는 건 좋은 신호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불안한 신호죠 맞아요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그런 경험을 생각해 보면 우선주가 연속적인 급등을 보이는 것은 시장에 좋은 신호는 아니니까 우선주가 연속적인 급등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것을 또 다음 주에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께서는 한 주 동안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근데 저도 진짜 중요한 티저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선주가 특히 상한가 많이 가 있으면 안 좋더라고요 네 오늘 상한가가 또 무더기로 갔어요 성문전자 우선주 동부건설 우선주 대원전석 우선주 엄청 많이 갔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시장의 하락을 얘기하니까 그 연기금은 다 계획이 있었다 오늘 딱 시작 얘기 딱 먼저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계획이죠? 공매도 하면 살려고 왜냐하면 공매도 딱 재개되자마자 연기금이 딱 플러스 순매수로 돌아서더라고요 지금 기관이 좀 방어해 주는 것 같아요 시장을? 네 왜냐하면 어떠한 시행을 하면 있어서 그 시행에 대해서 합리성을 얻으려면 결국은 처음에 충격을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충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연기금이 좀 해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연기금이 좀 살까요? 사는데 항상 연기금은 100기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좀 방어해 주는 역할을 했죠 그렇죠 공격과 방어에서 연기금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격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초창기다 보니까 약간 공격적으로 좀 베팅을 했지만 시장이 많이 빠질 때 하방에 대한 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해줄 뿐이지 그 이상에 대해서 저는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오늘 이제 시장이 좀 돌아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어제 한국주의시장이 안 열린 게 아니 어제가 아니죠? 5월 5일 어린이날이구나 네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한국시장 안 열린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때 앨런 재무장관이 뭔가 한마디를 했죠 금리 관련해서 네 금리에 대해서 테이퍼링도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엄청 흔들렸어요 나스닥이 그냥 훅 밀렸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화요일날 주시장이 열렸으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수요일날 수요일날 수요일날? 수요일날이군요 정정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수요일날 근데 다행히 우리가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잘 피해갔다 어린이날이 어른이날이 된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의 한 수였어요 완전히 네 그 다음에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이 사실 어떤 종목들이 공매대에서의 타겟이냐라고 보셨을 때 가장 공매대 타겟이 많이 되는 게 제약바이오랑 엔터 쪽이 공매대 타겟이 많이 돼요 그쵸 그쵸 왜냐하면 일단은 실적이 바로 찍히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기대감이 다시 공포감으로 바뀌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실적이 매달 3개월이죠 3개월 마달에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호재가 있을 거라서 공매도 멈춥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혹은 엔터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면 큰 호재를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좀 리스크하니까 지금은 제약바이오로 좀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실적주 의주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은 항상 좀 체크해서 말씀드리고 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의견일치인 것 같아요 높은 종목 보지 말고 거품긴 종목 보지 말자 그렇죠 저는 최근 시장에서 어쨌든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증권 방송을 보면 상방으로 말하는 사람이 워낙 많거든요 조심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항상 저는 조심조심 관점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하는 이번 주도 됐고 다음 주도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hospitals 데이터